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르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자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종이를 자르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르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며 때로는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자르는 꿈은 현재 삶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행위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자르는 꿈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되고 싶은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줄, 끈 등을 자르는 꿈은 과거의 인연을 끊어내거나 현재의 부담스러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행위는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있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 긍정적인 의미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과거의 자신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는 결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두렵거나 불쾌했다면 이는 현재 자신감이 결여되었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종이나 천을 자르는 꿈 긍정적인 의미 종이나 천을 자르는 꿈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자르다가 실수하거나 종이가 찢어지는 꿈은 계획한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자르는 꿈 긍정적인 의미 음식 재료를 자르는 꿈은 자신이 현재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자르는 과정에서 음식이 엉망이 되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끈이나 줄을 자르는 꿈 긍정적인 의미 끈이나 줄을 자르는 꿈은 현재 자신을 얽매고 있는 문제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유를 얻고 싶은 갈망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하지만 만약 끈을 자르는 것이 두렵거나 망설여진다면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의 일머리카락을 자르는 꿈 이 씨는 최근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 속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였던 셈입니다. 살의 이 끈을 자르는 꿈 이 씨는 오랜 연애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상대방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그는 긴 끈을 자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 헤어짐을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얽매였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의 삼음식을 자르는 꿈 F씨는 요리에 대한 열정을 꿈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 재료를 정성껏 자르는 꿈을 꾼 후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평소 관심 있었던 요리 분야에 도전할 용기를 준 꿈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버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위로 나뭇가지를 자르는 꿈 가위를 사용하는 꿈은 가위로 무엇을 자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가위로 나뭇가지를 잘랐던 꿈은 주위에 뻗어있는 세력을 정리하고 약화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가위로 옷감을 자르는 꿈 가위로 옷감을 자르고 있었다면 혼담이 오고 가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한 꿈이거나 집을 얻게 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손톱을 깎거나 단정하게 다듬는 꿈 곤란한 말썽거리나 문제점 등 근심 오한이 타결되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 목이 잘리는 꿈 그동안의 당신이 남에게 베품만큼 그 결실이 돌아오니 재산이나 명예가 날 징조를 의미한다. 기머거리나 잘려나간 비를 본 꿈 기다리던 소식을 끝내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된다든지 자신이 손안을 잇게 된다. 종이를 자르는 꿈 누군가와 인연을 끊을 꿈이다. 결별이나 이별을 암시하는 꿈이다. 긴 머리를 자른 꿈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일이나 업무가 쇠퇴하는 꿈이다. 닭의 부리를 칼로 자르는 꿈 닭의 부리를 칼로 자르는 꿈은 말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뜻이다. 말 잘해서 천량 빚을 갖는다는 이야기처럼 당신의 뛰어난 말숨씨로 상대를 설득하여 성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이를 성사시키겠다. 많은 사람이 쇠고기를 자르는 꿈 많은 사람이 쇠고기를 자르는 꿈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려다 시비가 생긴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을 꾸게 되면 머리가 길어 스스로 자르면 걱정거리가 전부 해소되고 소원을 성취한다. 물건을 칼로 자르는 꿈 물건을 칼로 자르는 꿈은 일을 할 때 공사를 정확히 구분하거나 정리하게 된다. 머리를 빡빡 깎은 여자를 본 꿈 믿고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신앙을 바꾸려고 갈등을 하게 되거나 일의 방해가 많이 따르게 된다는 암시가 있는 꿈이다. 정원의 큰 향나무를 톱으로 베어 자르는 꿈 부모님의 신별에 먹구름이 끼고 우원과 질병이 들끓게 된다. 하면 실패가 뒤따른다. 포도송이를 자르는 꿈 부모와 자식이 헤어질 운명이다. 수염을 뽑거나 거칠게 대충대충 깎아버리는 꿈 부부나 정부와의 불안에 집 풍파가 생기게 된다. 손톱을 깎는 꿈 새로운 각오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모과 한 캐를 칼로 여러 쪽으로 자르는 꿈 생산 및 주식에 투자한 것이 뜻밖의 허황을 맞아 두툼한 배당금을 받는다. 부모의 의산, 부동산 등을 형제끼리 나누어 차지한다. 기린의 목을 잘라 죽이는 꿈 시험에 합격 또는 수석이 되며 명예로운 일을 성취한다. 땋은 머리를 자른 꿈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는 암시의 꿈이다.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꿈 실제 생활 속에서 가위는 물건을 자르는 도구로써 꿈에서의 가위도 실생활의 의미를 확대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혹은 관계를 청산당하는 것 등으로 해석한다. 또한 남성이 가위에 관한 꿈을 꿀 경우엔 전향적인 것의 공포나 것의 불안을 나타내는 꿈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꿈은 누군가와 인연을 끊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애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 중요한 것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이라면 결실을 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한다. 동물의 목을 잘라 피가 솟아나는 꿈 어떤 일거리나 작품이 성취되어 재물이 생기거나 큰 감동을 준다. 칼로 물건을 자르는 꿈 어떤 일을 하는데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함 문어를 도마 위에 놓고 토막을 내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게 된다. 중단, 두절, 불통, 낙태, 수술, 사고, 실패등이 생긴다. 아주 큰 뱀의 꼬리가 잘려지는 꿈 어떤 회사의 직원이 감축뱀을 나타낸다. 새 옷감이나 천등을 수선하여 쪼개든지 자르는 꿈 여러 가지로 이롭지 못한 장애와 이별, 분산 및 인연의 파연, 계약의 파기, 중도 실패와 파탄 등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여러 사람이 쇠고기를 자르는 꿈 여러 사람이 쇠고기를 자르는 꿈을 꾸게 되면 무언가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기게 된다. 여자가 꿈 속에서 머리를 빡빡 감는 꿈 의지하는 사람을 잃고 치장을 위해 이발하면 기쁜 소식이나 소원이 성취된다. 강제로 머리를 잘리면 남편이나 자식에게 해가 발생한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꿈 일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거나 실패하게 된다. 분배, 분리, 사고 등이 있다. 빵을 자르는 꿈 일의 분배, 문장 해석, 설명의 나을 등이 발생한다. 칼로 물을 자르는 꿈 임산부는 혹 유산이나 임신 중독이 생기고 사업가는 실패수가 있다. 미용사가 다짜고짜 눈썹을 깎아버린 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나빠지고 손실이 따른다. 두 다리가 잘리는 꿈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자식 또는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사별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자신이 기르고 있던 달걀 주둥이를 자르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이던 사업상의 계약이 성립된다. 도끼로 자르는 꿈 재물이 흩어지고 경영하는 일에 재수가 없으며 장애와 손실을 겪게 된다. 못질만으로 물건의 형체를 만들어야 이롭다. 과일을 손에 들고 식칼로 자르는 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일을 손에 들고 식칼로 자르고 있는 꿈을 꾸면 희귀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었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산이나 들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에 오는 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재물을 얻게 되는 꿈이다. 백정이 소를 도살하거나 푸주관이나 주방에서 고기를 썰고 자르는 것을 보는 꿈 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집안의 재물에 손실 내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도설된 고기를 끓이고 굽거나 먹는 꿈도 비슷한 흉몽이다. 머리카락을 흉하게 듬성듬성 잘라내는 꿈 집안의 불화나 이별, 분산 등의 우안이 발생하게 된다. 정원에 있는 뽕나무를 톡으로 자르는 꿈 집안의 우안과 질병이 침로하고 부모님의 신변에 애기 낀다. 실패를 하게 된다. 눈썹이나 수염 등 몸에 난 털을 깎는 꿈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 등의 누군가가 죽게 되며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가위로 옷감이나 천종이 및 어떤 물건을 다듬어 자르는 꿈 차츰 장애와 어려움이 해소되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기쁨이 따르게 된다. 머리를 자르다 중지한 꿈 청탁한 일의 결과가 신통치 못할 것이다. 배지 비계를 자르는 꿈 친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나무를 자르는 꿈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 뱀을 자르는 꿈 태몽으로 태아가 여하로 장차 여러 번 재가하며 남편이 죽거나 병들어 이별하게 된다. 미용실에서 이발하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수월해진다. 기분 전환을 한다. 목이 잘리거나 남의 목을 자르는 꿈 현재의 환경보다 사정이 좋아지는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머리를 짤때 깎는 꿈 흉몽입니다. 집안 문제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날 징조입니다.